경남해고 힙합동아리 라이유 모여서 힙합 관련 음악을 연습하고 있고 금기룰들마다 발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동아리 발표회에나 아나향이제에 참가해 무대를 꾸미고 있습니다 We are RINE! Respect! 안녕하세요 저희 동아리는 밴드 동아리 쏘애레드로 재생이 많은 친구들이 멋진 음악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신부의 산입니다 보컬 기타 베이스 제니저 드럼 키보드 신부 산 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남해고의 일일한 댄스 동아리 어휘입니다 저희는 1학년과 2학년이 함께 모여서 안무 연습을 통해 화합을 두르고 침묵을 다지는 동아리입니다 그리고 이번 송동구 공연을 위해서 연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12월 달에 있을 아당 학연이를 위해서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어휘!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남해고 4대 무선 보컬 동아리 학생들입니다 유동훈 역시 학생들 아리랑 신조아 아리랑입니다 저희 아리랑은 전래동아리 재미있게 갓셋게서 직접 연기를 선보이는 연극 동아리입니다 하나 둘 셋 라울드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남해고 사무유리 동아리 들무세 22기짱 김보근 곧장 신채원입니다 저희 들무세는 경남해고 4대 동아리로서 북장구 지인 깽가리가 한데 어우러져 신명나는 공연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들무세는 동아리 발표에 나당 학위제된 여러 큰 행사에서 신명나는 공연을 펼치며 지친 학생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남해고 대표 방송동아리 KFBS입니다 네 저희는 음향, 진행, 무대 총괄을 하며 전반적인 학교 행사를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KFBS KFBS 인스타에 스IV 교육동아리 어디? 늘.. 인스타현대 verme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글 문화 연대 אל호 소속 우리말 사랑동아리 O 입니다 저희 동아리 O는 아름다운 우리말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동화입니다. 저희 혼에서는 우리말 알리기 피켓 봉사활동 그리고 한글자 관련 글짓기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혼으로 이리온!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